정연이가 섹스 포문을 전혀 몰랐네 굉장히 낯설면서 기대가 많이 되는 모습인데 무대 경험은 많은데 저는 항상 팀으로 나가기 때문에 파트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혼자니까 혼자 그 무대를 다 제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부담감이 크고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